자,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묘하게도 경기도의회, 광역시의회의 선거를 통해 뽑지 않습니까? 6월 1일 경기도의회가 58대 58로 여야 동수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지금 치고 싸우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원구성을 지금 못하고 있다. 김동령 경제부지사 조례공포로 여야 갈등이 켜지고 있다. 여야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협상이 난항을 보여 19일로 예정했던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 10일 첫 본회의에서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동령 경기도지사는 이날 원구성협상에서는 쟁쯤이 되고 있는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해 갈등이 증포되고 있다. 경기도와 여야의 협치인 전망에도 적신호를 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경기도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일단 결론 내고 이러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의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광역단체장, 시도단체장 선거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 조작의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어디까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먼구하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회의원을 뽑는 수원시 1 투표소의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필근 후보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의 남경순과 바른민주당의 고재흥 후보의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후보와 함께 이런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광역시의회 모든 선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여러분들 무슨 110석인자 가운데서 102석인가 102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산을 돌려가지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기도 수원시 제2투표소입니다.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착하게 조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박옥분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몇 퍼센트입니까? 플러스 8.9%입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마이너스 6.2%입니다.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하고 이런 마이너스 6.2를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7, 8.9가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훔치고 바른미래당이 훔치고 똑같은 것만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경기도 광역시의회의원을 뽑는 수원시 4투표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간단하게 3후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플러스 7.2, 마이너스 7.2, 플러스 4.9, 마이너스 4.9. 자유한국당 후보의 표를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거는 수원시 6투표소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하시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값하고 바른미래당의 마이너스 값 합쳐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 의회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장. 서울시장 선거 오시원 후보의 표를 15%를 다 빼앗은 거죠. 종로구는 예외로 20%. 경기도지사 선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은혜 후보 표 5% 정의당 후보 표 30% 무소속의 강용수 후보 표 얼마입니까? 50% 그것을 빼앗으면 착하게 뭡니까? 딱 싸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김동룡 후반께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 박형준 후보 모든 부산시에 25개인가 25개인가 여러분들 구청에서 몇 프로 훔쳤습니까? 5% 박형준 후보가 모든 투표수 레벨마다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 시장 선거 모든 구보다 10%를 빼앗아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를 정직하게 했다? 조작 안 했다? 전산품은 돌리지 않았다? 지나가는 개가 웃죠. 경기도지사 선거도 손을 댔고 42개입니다. 42개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손을 댔는데 경기도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는 정직하게 했다? 그렇지 않죠.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커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해 준 겁니다. 경기도 광역의회 의원 선거 분당구 5 선거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여러분들 조작한 거나 구청장 선거 조작한 거나 조작률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10%를 빼앗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기도의회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12,966표인데 이것이 10% 12,297표 이게 여러분들 12,966.6표니까 반올림이 97표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9% 사전투표 득표를 받아야 되는데 44%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분당구는 당연히 이기는 되지만 표수가 훨씬 더 적게 이기는 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 민주당은 2만 6천 표, 미래통합당은 3만 8천 표를 얻었다. 얼추 뭐죠? 한 1만 1천 몇 표 차이로 미래통합당이지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10%만큼 빼앗긴 것을 다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일투표하고 합쳐가지고 진짜 존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만 1천 몇 표 차이가 아니고 1만 4천 표 차이로 이긴 거죠. 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뭡니까? 투표수 레벨마다 10%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89가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숫자의 찌꺼기가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맨 밑에 기존 합계라는 거가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초록색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록색. 여러분 이 초록색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합산한 자료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당구에 여러분들 소위 5선거구의 투표소 레벨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합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흰 건은 총득표수로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거고 초록색은 중앙선거관련에 합산한 것은 발표하지 않지만 투표소 레벨의 여러분들 자료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두 개가 일치 않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했는데 선관위 자료가 일치지 않는 겁니다. 보시죠. 선관위는 총득표수를 민주당 후보가 2만 7,019표.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수 레벨의 여러분들 자료를 다 합쳐보니까 2만 6,997표가 가능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22표 정도가 표가 남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부가 3만 8,592표를 얻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수 레벨에서 후보의 득표수를 다 제야전문가와 합산해 보니까 3만 8,549표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43표가 무려 남는 겁니다. 65표가 남고 무효표가 4표가 남고 69표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에 숫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산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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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울립니다. 더 이상 작업 못하겠다. 더 이상 작업 못하겠다. 이상하게 69표가 남았다. 이상하게 69표가 남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산 여러분들 오프레이터 전산 담당자들 놀라가지고 뭡니까? 이 69표를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69표를 손수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69와 마이너스 69가 합쳐지면서 제로가 되면서 다음 전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9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항에 입력하지 않으면 이 작업을 마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위에 박서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모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이름듯 이 숫자가 일치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공박사님 아니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총득표수 흰색을 여러분 발표했고 그다음에 투표소 레벨마다 이런 발표한 것을 제야 전문가가 합산해 보니까 수치가 일치한다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런 법이 왜 발생하냐? 표를 훔치는데 10%를 투표소 레벨마다 훔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소수점 두 자리나 세 자리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100표에 여러분 10%가 되면 10표이기 때문에 10.00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00을 빼버리면 10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긴가 하니까 10%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9.7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을 반올림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19.70이 아니고 20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총득표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 레벨에서 이런 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산 조작을 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이런 건 뭡니까? 몇백부터 시작해서 몇십까지 마이너스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못 투임 구분된. 여러분 어제 두 분이 댓글에 글을 남긴 겁니다. 공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자기들이 한번 계산해 봤다.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118표가 남는데 중앙선거관리는 이런 발표한 자료하고 발표한 자료하고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투표소 레벨에서의 후보별 득표소하고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후보별 득표소를 합산해 보니까 안산시장 선거에서 118표가 더 투입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여러분들 뭡니까? 천표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선관위는 뭡니까? 천표라고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1118표가 나온 겁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안산시장 재검표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맨 위에 여러분들이 이 흰색만 본 겁니다. 아 중앙선거관리는 내가 100표라고 하고 50표는 사전투표고 50표는 당일 투표니까 50장 50장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투표소 레벨마다 후보별 득표 수가 얼마라고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자료를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덜통이 난 겁니다. 안산시장 선거 문제없다. 세 표 차이 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118표가 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이런 짓들 여러분 조작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조작 안 하면 밑에처럼 나옵니다. 조작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기도 광역의회 분당구 5 선거구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 밑에를 보시게 되면 밑에 종합합산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죠? 하나도 표 차가 나지 않습니다. 2만 5천 여러분 보시죠. 밑에는 2만 5천 7백 2만 5천 7백 3만 9천 8백 40 3만 9천 왜 여러분들 그러면 흰색하고 푸른색이 일치하냐 여러분 여기서는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거든요. 10%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거나 선관위가 발표한 총투표수나 전혀 뭡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조작을 한 거가 그냥 완전히 들통이 납니다. 이 빨간 박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0.65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임재철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5장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57장밖에 못 받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방승환 후보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당일투표 득표수 100장당 사전투표는 51장을 받았더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이름 수정하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100장당 51장이 아니고 56장을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51장밖에 없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국의 선거를 다 먹으니까 사전투표를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 돌린 겁니다. 경기도 광역의회 58대 58 다 가짜 숫자입니다. 저는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어미하거나 모략하거나 이런 것은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